안녕하세요 굿라이프 박수현입니다.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중요한 장기인 신장이 심하게 망가지면 결국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심부전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길 영상의학과 의원 부동호 원장님과 건국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박상우 교수님을 모시고 말기 심부전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현재 대한투석혈관학회 회장님이신데요. 학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한투석혈관학회는 말기심부전 환자의 투석혈관 및 복막투석에 관해서 학술연구와 교육을 하는 학회입니다. 특히 저희 학회는 투석실 간호사 선생님들도 회원으로 참여하여 투석실에서 실제 발생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도의하여 개선 방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별다른 증상 없이 서서히 기능이 나빠져서 결국 말기가 되면 투석을 해야 된다. 말기심부전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만성심부전 같은 경우는 신장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저하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남은 신기능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결국에는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말기심부전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만성심부전의 원인은 당뇨병이 전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고혈압이라든지 사부체신염 아니면 유전되는 단항성신질환 등이 있습니다. 증상은 일단 노폐물과 수분이 우리 몸에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소변량이 줄어들게 되고 수분들이 몸에 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몸이 붓게 되고 물이 고이게 되면 폐부종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오게 되고 요독종으로 인해서 가로염증이라든지 오신구토 같은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하니까 정말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말기심부전 환자가 있나요? 2022년도에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신대체육법 환자는 약 12만 7천 명이고요. 이 중에서 투석 환자가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복막 투석 환자는 한 5,600명 정도고요. 전체 인구 중에서 투석 환자 10만 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또 이분들은 평생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석에 필요한 이런 혈관 관리라든지 혈액 투석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저희 혈관 투석 학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말기심부전을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 고위험군 어떻게 되나요? 감옥 가다가 환자분들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데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셨다가 10년 뒤에 그분들이 만성심부전으로 병원을 찾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나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 이게 증상이 없다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만성심부전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혈액 투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혈액 투석이 무엇인가요? 신장 기능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신 대체 요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신장 예식, 혈액 투석, 복막 투석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혈액 투석은 투석기와 투석막을 이용해서 혈액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를 하고 신체 내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또한 과잉의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투석막을 경계를 해서 환자 혈액하고 투석액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통과시켜서 혈액 내의 노폐물을 농도 저하 차이에서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암적을 과해서 과다한 수분을 제거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장 기능을 대신해 주는 것이죠. 또 다른 신 대체 요법은 어떤 것이고 그 가운데서 혈액 투석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도 궁금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신장을 받고 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잘 아시는 이식이 되겠죠. 아시다시피 이식이라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제한적인 환자한테서만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이식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바꿔 끼는 방법 말고는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투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투석의 방법에는 혈액을 통해서 하는 혈액 투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 안에 관을 집어넣고 하는 복막 투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막 투석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 오고 이게 아니라 자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복막 투석을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혈액 투석은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일주일에 두 번 보통은 세 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셔서 서너 시간 이상 이제 투석기를 통해서 투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혈액 투석 환자가 한 10만 명쯤 되고 복막 투석 환자가 한 5천 명쯤 되고 네 숫자가 훨씬 적더라고요. 만성 심부전의 환자들이 상당수가 고령의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케어해야 되는 복막 투석에 상당히 기단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 투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말로만 들어도 정말 쉽지 않은 치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부전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혈액 투석 치료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사무체 여과율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을 거예요. 신장 기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 주는 그런 수치인데 수치가 되게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붓기도 나타나고 혈압 상승과 같은 정상들이 되게 나타나고 즉 이제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투석을 하라고 권하게 되겠죠. 20% 이하가 되면 네. 자 본격적으로 혈액 투석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혈액 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양의 혈액을 우리 몸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정맥을 이용해서 그런 혈액을 뽑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는 수치. 그래서 혈액 투석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정맥 혈관 이렇게 통로를 따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통로를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혈관 수술을 통해서 동맥하고 정맥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해서 동정맥류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목에 이렇게 아주 큰 정맥에다가 투석용 도관을 삽입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혈액 투석을 위한 통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투석 접근노라고 합니다. 투석 접근노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술에 적합한 본인의 정맥이 있는가? 만약 검사를 해서 적합한 본인 정맥이 있다면 자가 혈관을 이용해서 투석 접근노를 일단 먼저 만드는 것이 좋고요. 만약 적합한 그런 본인 정맥이 없다면 우리가 대신 이제 인조 혈관을 이용을 해서 그런 투석 접근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수술의 기본은 동일합니다. 동맥하고 정맥하고 이제 직접 연결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서 정맥이 점차 동맥화되어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정맥이 굵어지고 혈류도 빠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흐르는 혈류의 양도 많아지고 또 정맥벽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점차 두꺼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석용 바늘로 찔러서 투석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인조 혈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개 한 3주 정도 지나면 그 인조 혈관 내부에 이제 가슴 내막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투석에 사용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네. 목에 정맥에 도관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혈관을 만드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도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투석용 혈관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목에 도관을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 이제 목에 있는 큰 정맥을 이용하기 때문에 팔이 이제 수술에 적합한 본인의 정맥이 없는 환자들한테서도 저런 도관을 이용해서 투석을 하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본 아주 드물게 보는 환자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젊은 남자였어요. 자기는 그 투석용 주사에 찔리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런 경우에는 이제 투석용 도관을 이용을 하면 저렇게 굳이 바늘로 찔러도 되지 않으니까 도관을 이용을 해서 이제 투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단점도 있어요. 일단 도관이 이게 몸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좀 많이 불편하죠. 그렇겠네요. 이게 또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감염 같은 것들이 또 흔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도관 자체가 그 인조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혈전으로 막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자기 혈관이나 인조 혈관을 이용을 해서 투석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가 혈관을 이용해서 투석 혈관을 조성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동정맥을 만들게 되면 그 만든 팔에는 힘이 좀 빠진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대개 왼쪽 팔에다가 먼저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말초 부위부터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목 부위에 처음 만들게 되는데 왜냐하면 근처에 있는 정맥들이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것이 좀 지나게 되면 그 정맥을 사용을 더 이상 못하게 됩니다. 이 정맥을 사용을 못하게 되면 다시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동정맥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잘 안 쓰는 팔 주로는 왼팔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말초 부위 주로는 이 손목 근처가 되겠죠. 응급실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왼쪽 팔에 레프트 암 세이브 해서 그게 뭐냐면 왼쪽 팔을 건드리지 마시오. 이쪽 팔에 바늘을 찌르지 마라. 주사를 놓을 일이 있어도 오른쪽 팔이나 다리를 사용을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쪽에 있는 혈관을 보호하고 건드리지 말아야 좋은 혈관을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건들면 안 되는 팔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혈액 투석이라는 것이 한 번 시작하면 평생 받아야 하는 것일 텐데 혈액 투석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받을 경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오속도로에는 자동차가 달려야 정상이지 않나요? 거기에 만약에 탱크가 다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가 망가질 것 같은데요. 금방 망가져 있죠. 이렇게 동정맥류를 만들고 나면 정맥인데 동맥혈액이 흐르는 거죠. 그러면 정맥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더 많이 두꺼워지게 되면 결국은 그게 좁아지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4차선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가야 되는데 그중에 사고가 나서 고속도로가 하나밖에 개통이 안 된다. 그러면 자동차가 뒤로 쭉 밀리게 됩니다. 그러네요.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결국 혈액이 흐르는 게 점점점점 느려지고 혈액이 뒤로 밀리다가 어느 순간에 혈전이 생기면서 전체가 다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막히게 되면 결국 투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 혈관을 가끔 만져볼 수 있을 텐데 손으로 만져보면 여기가 약간 스르륵스르륵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스르륵스르륵. 그렇죠. 이게 스르륵스르륵해야 되는 투석혈관이 어느 순간부터 동맥을 잡았을 때처럼 이렇게 팔딱팔딱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투석혈관이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혈관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치료는 혈관 확장용 풍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좁아진들이 이렇게 확장을 해주는 겁니다. 간혹 보면 풍선으로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검속망으로 돼 있는 스탠트라는 시술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대개 성공률은 한 95% 이상 정도 됩니다. 시술이 끝나고 나면 다시 팔닥팔딱하던 느낌이 아주 좀 스르륵스르륵하는 그런 느낌으로 변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혈관에 카테터를 넣어서 영상을 보면서 치료하는 걸 인터벤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술법이 발달하면서 환자와 의료진의 편의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처음 투석 환자를 시술할 당시 그러니까 지금 한 27년 전이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혈관 확장용 풍선이 그 당시에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아마 저 풍선이 아마 수십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각 제품마다 또 특성이 약간씩 조금씩 달라요. 자동차도 그냥 승용차가 있고 SUV가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고 그 자동차마다 용도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낮은 압력에서도 쉽게 확장이 되는 그런 혈관이 있는가 하면 아주 높은 압력에서만 확장되는 그런 협착이 특히 투석 혈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압력까지 가능한 풍선들이 시술자들한테는 되게 선호되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한 번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또 하나는 풍선 확장술에 실패할 경우에 우리가 주로 금속망, 스탠트를 사용하는데 이 스탠트도 재질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가 시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석 환자들의 투석 혈관 생중률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시술에 대한 풍부함, 경험,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혈관 성형술 중 스탠트, 그라프트, 삽입술은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술에 사용하는 금속망은 스탠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하게 금속으로 만든 것이고 또 하나는 금속에다 피막을 입힌, 즉 그라프트를 입힌 그런 제품이 있어요. 혈관에다가 스탠트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스탠트 금속망 사이사이로 이렇게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쭉 자라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탠트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협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탠트 그라프트라는 것은 스탠트 외부에 이렇게 피막이 있기 때문에 그 피막이 이러한 조직들이 스탠트 안으로 자라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혈관 협착 예방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스탠트 그라프트가 그냥 일반 스탠트보다 훨씬 더 좋은 치료 성적을 보입니다. 두 분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실까요? 아까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한다고 했는데 월수금 투석하시는 분도 있고 파목토 투석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토요일에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말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치료해 주겠다. 투석 한 번 건너뛰어도 괜찮다. 이러면서 이제 좀 미루는 경향이 많았는데 할머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투석 접근로가 막혔는데 이 병원에 물어보니까 이 병원에 수가 안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 안 된다 저희 병원에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치료해드리고 이제 다시 돌려보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할머님은 주말에도 나와서 자기를 치료해 줬던 그 의사 선생님 책임감이 있는 의사 선생님 제가 덕분에 책임감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죠. 책임감이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계속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아주 강한 신뢰를 갖고 계셨어요. 현재 혈액 투석을 하고 있거나 앞둔 환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투석하면 되니까 그냥 먹는 거는 별로 상관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석이 신장을 100%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이요법의 원칙은 일단은 적정 양의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충분한 열량을 유지를 해야 되고 수분이라든지 염분, 칼륨, 인 이런 거는 또 섭취를 제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는 주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알맞은 그런 시기와 영양 관리를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좀 평생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겠죠. 이 만성심부절에 대해서 투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우울해하시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고 자신을 놔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기구들이 빨리빨리 도입이 되고 그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급여 항목 내에 포함되고 있거든요. 스탠트 그라프트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리를 받으시고 치료까지 같이 포함이 되신다면 너무나 어렵지 않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기심부절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혈액 투석에 대해 한길 영상의학과 의원 구동호 원장님과 또 건국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박상우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장이 건강할 때 미리미리 지키는 거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